났어 났어? 어 뭐야? 금인데? 저기 끝까지 갔다와나오? 아니이 납작납작 샵이야? 응 쇼가락이랑 젓가락이랑 젓가락이랑 젓가락이 왜 여기서 나와? AI 세마 나 여기서 돗다리같은거, 그리고 그럴수도있지 그럴수도 알지 않아? 그거 모를수가 있어? 엄마 핸드폰 옆쪽 옆쪽이 동그랗게 되어있네 안쪽으로 말려도 들어가 있어 신기하다 목이 물렸나봐 어 간지러워 목이 물렸나봐 왜 이렇게 갑자기 간지러워 그런거 같아 그런가? 너무 간지러워 그렇지만 난 카메라맨이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야 돼 너무 간지러워 새끼기다 아씨 잡았거야 잡았고 이리 어디갔어 아씨 어디가 아 나름 니 랜턴이 그러는구나 그래? 어 엄마 핸드폰 너무 커 아까 10원짜리 어디? 진짜 색깔이 딱 10원짜리 이 요새 10원짜리 벗겨진거다 한견만 있는 진짜 완전 얇아 벗겨져서 그래 고민을 해야돼 이 위쪽으로 올라갈 것이냐 밑으로 한번 가보자 자 가던길 또 가둘까요? 그럼 내려가보자 이렇게 아따 나 이 개 잡아야된다 아씨 아 나 잡을거야 아씨 어 언제쯤까지 가실게 뭐야 오 무 색깔 봐 뭐야 쇳덩어리 와 대박이다 이게 다 쇳덩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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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색깔이 진짜 똥 색깔인데 드러워 덮어 덮어 지피지도 않아 이거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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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제 보이지도 않는다 야 그치? 여기 있네 쇳덩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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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? 이거 생각보다 젖장네 나사 쪼가리자 쪼가리 깨지마 나사가 대체 왜 여기 있는거야 오우 이제 이거 금덩이라고 찍는거야 지금 14분입니다 11시 14분? 응 이거다 이거 뭐? 이거 단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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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안보여 응? 다리 안보여 다리 안보여? 응 그런거다 넌 맨손 너무 올렸다 내려와서 응 엄마 내 손톱보다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작은 개가 움직이고 있었어 아 그래? 응 귀여워 아 사장님 사장님 너무 잘생겼어 그냥 대신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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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나왔나요? 이게 뭐야? 낚시 추 응 쓰레기 수거했어 뭐하냐? 카메라가 있는거잖아 이거 나왔다 이게 뭐야? 엄마편도 확대를 하면 화질이 깨지는구나 계속 왔나봐? 호수인데 호수? 호수 내가 여기서 이만큼이 나는다고? 내 눈보다 더 좋잖아 동전이야? 응 확대해야지 언제 왔어? 응? 그럼 확대해야지 물에다 씻어야지 수공자리 그럼 이거 사진찍자 좀 안맞아 동전이 나왔네 응 이거 동전 몇백원짜리 하나 찾으려고 이거 동전 몇백원짜리 하나 찾으려고 이거다 여기 이거 아니야 이거? 응 이게 뭐야 세정리 세정리가 막 이런곳에서 나오는구나 여기있다 여기있다 동전이네요 얼마짜리게 맞춰봐 500원? 오 진짜야? 어 크기를 보고 바로 하는거야? 그치 무튼 500원이야 오 크기가 크기네 응 이쪽만 벌레 벌레 잘랐어? 어 아주 예쁜 카메라 기스 무빙 어 그걸 해줄게 사람들이 오면은 가까이 오는거 같은데 왜 저사람들이 이제 세류를 끝나서 나오는거지 응 해 뭐야 하트 뭐 신경이 살아갔지? 어 하트 모양이다 나갔어? 나갔어? 이쪽에 있어? 응 공전 떠나왔다 됐어? 응 15번 해가지고 지금 몇 개 산 거야? 3개? 100원 정도 산 거야? 50원 어 뭐야? 쬐끄만데? 50원짜리 50원짜리 아 그래? 여기 불빛 봐봐 이렇게 오 이렇게 빗어야지 딱 붙어있어 잠깐만 사진 하나 찍자 어? 어 이돌 신기하게 생겼네 얘도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오 얘 석영인가? 엄마 이돌은 뭔데 이렇게 신기하게 생겼어? 응 색깔이 막 섞였어 이거 이거 가져가자 신기해 오빠 나 이거 찍어야지 제발 안올려? 어? 안올네 돌이네 났어 났어? 어 뭐야? 금인데? 찍어서? 어 찍어 사진 사진 이거 찍어야지 이거 왜 나오고 있어 야! 진짜 잡으면 안 돼? 잡으면 안 돼? 잡으면 안 돼? 아니 잡아도 돼 뭐야? 금이요? 금이요? 진짜로? 뭐 써져있는데? 뭐 써져있지 쟤가 이거 확대했으면 돼